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어 한참 나를 바라보다 걱정스레 하는 말 어디가 아파요 나를 알 수 없었어 어디가 아픈 줄도 난 몰랐어 오늘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난 눈물만 흘렸어 내 가슴에 열이 난 기억은 멈춰 서있고 금세라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 나 이렇게 아픈데 죽을 것만 같은데 나의 병은 이렇게 하루하루 더에 망갔는가 바보처럼 내 가슴을 돌여 내 가슴을 돌여 내 가슴을 돌여 누구 장르 눈이 그댈 못 보게 얼굴조차도 모르게 나의 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그대 이름까지도 몰랐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억을 꺼내서 버리고 있죠 내 가슴에 열이나 기억은 멈춰 서있고 금세라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 나 이렇게 아픈데 죽을 것만 같은데 나의 병을 닿게 할 사람은 아마도 그대인가 아아